영상 보러 오셨다고요? 다만 영상 전에 저희 멋진 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란에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외국 분들은 윅스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한국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팜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Let's go! 여러분 안녕 사무실이야 사무실인데 사실은 오늘이 날짜로 치면 1월 13일이야 월요일인데 원래는 이제 저번주 1월 9일날에 배송을 완료를 했어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 근데 인트로가 날아간 거야 워트? 그래서 일단 인트로를 지금 다시 찍으려고 앞에 춤을 왜 쳤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기분을 좀 업 시키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이 영상을 시작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날 1월 9일날 우리가 배송하는 거를 좀 인증하려고 찍어놨으니까 그 배송하는 걸 보러 갈 건데 일단 그 전에 이제 그때 인트로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었잖아 포토카드에 편지를 쓰겠다 그리고 이 멋진 타월까지 보내주겠다 했는데 다 했어 근데 그걸 인트로에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날아갔어 어쨌든 이렇게 멋있는 포토카드에 편지까지 손수 잡아서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너네들의 집으로 우리의 티셔츠가 날아가고 있을 거야 당연히 이것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꼼 보고 있는 션도 있고 어쨌든 그날에 좀 충격이 모자 왜 벗는데 창피해? 다 있나 어쨌든 그날에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우리의 그 배송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자고 그럼 가보자 자 하나 둘 셋 션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인턴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키스를 원해가지고 너 Atlantic 잠깐 편지에다가 네 이건 밝혀도 되나? 뭐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마리사라는 분 있는데 뭐야 열려라 팬인데? 얼굴 조커야 하하 vot 중요해 없νε 오케이, 렛츠 겟잇 자세 뭐 섹시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너네가 원하는 거 다 한다 이게 바로 성공할 남자의 사람들의 의견 수용 이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다 맞춰줘야 나중에 이런 게 밑거름이 돼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오늘은 뭐 꿀잼 영상보다 이런 과정 진짜 나도 이런 브일로그 같은 브일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어쨌든, 진짜로 이번에 포장할 때 켤게 빠이빠이 짜잔 우와 션 오늘은 션이랑 택배를 쌀 건데 원래 한 놈이 더 있지만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오늘 택배에 싸기 때문에 이거는 미디움은 주문하신 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진짜 못 본 사람들 보여주고 싶다 진짜 이렇게 이쁜데 이것도 션이 캐나다에서 옷장사할 때 배웠던 스킬로 옷을 접었기 때문에 저거 아닙니다 아 정말 우리는 다 능력자예요 저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엑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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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자,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한 번씩 안아주고 한 번씩 안아주고 살짝 이렇게 딱 멋있게 확 포장사 흐트러지지 않게 이게 중요해 흐트러지지 않게 딱 넣어가지고 와우 포장이가 좀 크네요 원래 원래 이렇게 이쁘게 넣어서 근데 진짜 웃기지 않나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옷을 안 판 사람은 사실 이렇게 나온 줄 알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거를 상상도 못 했을지도 몰라 간에 쓰고 응 나 엑스라지 와 칠소와 함께 엑스라지 한 장 삐깃 이렇게 투명으로 다 싸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색에다가 한 번 더 싸서 택배를 보낼 건데 이제 이렇게 싼다는 거 보여줬고 좀 이따 회색 쌀 때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을 그 바로 이벤트 넣는 거 바로 인증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일단 빨리 쌀게요 네 음식 아 아 좀 하이 내 브이로그에 자꾸 이렇게 텐션 떨어뜨리지 말아라 아 아 kea 시간이 오 오 오 자아 아 아 하하하 가장 중요한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처음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벤트를 걸었었는데 바로 우리 이쁜 포토카드 뒤에 편지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도 드리면서 바로 이 이쁜 타월까지 바로 넣어서 이 회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송이 될 거니까 진짜 뭐 지금 뭐 이렇게 어차피 넣는거는 사실 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넣는건 저희가 알아서 다 확인해서 넣을거고 그냥 이거를 아마 가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미국분이셨어요 지금 구매해주신 분들이 다 미국에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니까 빨라도 그래도 한 10일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받으신 분들은 저희의 DM으로 잘 받았다고 연락도 주시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혹시 이분 착샷까지 찍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좋아요 받고 댓글 받고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뭐 수량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구매해주시고 또 뭐 다른 멀천다이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기대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바로 택배를 붙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공의 습관이 아닌 바로 리티비 택배 인증 브이로그 오케이 렛츠기릿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